그만 일어나십시오 비루스님 도로 주무시면 안됩니다 지금 일어나시려고 직접 알람폭탄까지 맞춰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안 일어나시면 또 알람폭탄이 저번처럼 15년 동안이나 늦잠자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정 일어나시기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드려야겠군요 그럽니다 알람을 맞춰놓으신 건 비루스님이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네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프리더는 이미 쓰러졌거든요 한번 보실래요?